제가 유언을 할 때 절대로 동영상 예배 드리지 마세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제 친구가 더 자극적인 설교를 찾고 계속 듣다 보니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교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도 생기다 보니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용원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인터넷 예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잡은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지경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인터넷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제가 드려봤어요 제가 드리다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아무도 교회 못 오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목마르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제가 물 먹으러 내려가겠나요? 제가 나가서 물 먹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드리는데 카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카톡이 이게 왔어요 아버지가 괜히 왔네 그러고 보고 띵뚱 하니까 딴 생각하지도 않고 뛰어나가서 누구세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배예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사단들이 붙던 게 이런 것이구나 가서 헌금이나 휴대폰으로 쭉 보내는 게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와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들은 내 모든 죄들을 다 퇴내고 천국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들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언을 할게요 절대로 동영상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더 좋은 예배 자극적인 예배 이런 거 찾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다니는 그 말씀만 들어도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한마디만 갖고 평생을 용서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갖고도 평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려 해도 살아낼 수 없는데 그 많은 것들을 들어서 뭐 하게요 거기에 사단들이 틈타고 비교하고 판단을 하고 이런 지경에 우리는 이르르게 됐어요 이걸 조장하는 악한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